하나님의 종인 우리 인간은 너무나 부족하고 약하고 가진 게 없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전지전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하지 하나님이 알라께서 우리를 또 그 외에 어떤 다른 것을 필요하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고 따라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그때 비로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ولا يمكن أن نعبد الشيطان 우리는 알라의 외에 그 어떤 다른 것, 사탄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탄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분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현재 살면서 우리가 사탄을 따르면 사탄의 길을 따르면 절대로 행복이 찾아올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